상담 완료 시 강력한 냉기순환과 환기 최신 에어사큘레이터 무료. 이 중 누구에게 암보험이 꼭 필요할까요? 1번 칠순 넘으신 아버님. 2번 혈압약 먹는 아들. 3번 암을 겪었던 어머님과 며느리. 근데 다들 암보험 가입이나 될까요? 암보험이 꼭 필요한 가족 모두를 위해 AIA 생명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. 칠순이 넘으신 분도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어도 심지어 각종 암에 걸린 적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합니다. 정말 반가운 보험이네요. 더 아프기 전에 지금 상담받으세요. 080-364-5000.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.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,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상품 설명서 및 약관하긴 바랍니다.